안녕하세요. 켄트 김의 New SAT News 제 3탄입니다. 자, 미국 교육 이야기인데요. 어디 신문이냐 하면 LA중앙일보예요. 6월 2일자 신문이 나간 건데 명문대 지원 시 SAT 서브젝트가 당락을 좌우한다. 서브젝트라고 하는 것은 SAT 시험이 아닌 영어 수학이 아닌 다른 과목들을 말을 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교육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아이빌리그 대학들이 사용하는 아카데믹 인덱스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아카데믹 인덱스가 뭘까요? 대학 당국 입장에서는 좋은 인재를 선발해 등록을 시켜야 하는데 문제는 항상 지원자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학사정관은 수십 명이 불구한데 지원자는 수만 명이다 보니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이 숫자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거죠. 학급 석차도 숫자로 표시를 해서 지원자의 숫자로 된 점수를 큰 틀에 넣고 일렬로 세우는 것이다. 물론 SAT 점수가 높은 학생이 당연히 앞에 있게 되는데 SAT, ACT 같은 표준시험 점수 하나를 따기 위해 수십일, 수백일을 밤새 공부하는 것에 비하면 너무나 단순화 시킨 숫자들이 아닌가 이제 GPA와 SAT 이런 스탠다드 익세임을 바탕으로 만드는데 아이빌리그를 비롯한 명문대학들이 표준시험과 합급 석차로만 만들어진 인덱스를 쓰고 있지는 않지만 아주 월등한 점수나 아주 모자란 점수를 제출한 학생의 당락은 쉽게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중간 점수 때인 25%에서 75%에 들어있는 지원자가 제출한 각종 경력, 이력을 수치화해서 또 다른 인덱스를 만들고 이렇게 되는데 아이빌리그 대학은 대부분 1부터 9, 아니면 1부터 6을 쓰고 프린스턴은 특이하게도 1부터 5를 나누는데 1이 가장 좋은 등급이겠죠. 다트머스랑 유펜은 1에서 9를 쓰는데 9가 가장 좋은 등급이고 이건 반대로 9네요. 다트머스의 경우 8, 9 등급은 거의 합격권이거나 합격 가능성이 높은 친구들 SAT 성적도 중요하지만 SAT 서브젝트 성적이 중요한 결정 요소가 된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 친구들이 좋은 친구들이 있을 것이고 플러스 이제 SAT 서브젝트가 좋은 애들이 당연히 앞서 나가겠죠. 같은 SAT 정수로를 봤을 때. GPA도 높고 SAT 성적도 좋은 학생이더라도 서브젝트 시험 성적이 좋아야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공식으로 인덱스를 만든다라는 거. UC의 경우 입학사력관도 몇 명 없는데 훨씬 많은 숫자의 지원자를 골라 하니까 근데 인덱스가 다르다라는 점. 그래서 전국 대회 랭킹에 들면 5점. 주 대회 수상이면 4점. 지역 대회면 3점. 이런 식으로 활동 또한 점수화해서 만든다라는 거. 그래서 아카데믹 인덱스 SAT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SAT2도 중요하다라는 거. 서브젝트도 중요하다라는 거. 그게 바로 오늘 제3탄, SAT 뉴스 제3탄의 핵심이었습니다. SAT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SAT 서브젝트도 중요하다.